자 단할 좀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여기 딱 여기 61선과 121선이 거의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3600원만 안 뚫리면 바로 반등 나올 구간이다. 제 말 들으신 분들은 아마 수익률을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수급을 봐야 돼요. 지금 투신 애들이 좀 파는 모습이 보이고 연기금이 갑자기 매도를 내린다? 지금 보세요. 세력들 다 빠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정말로 보려면은 거래원 입체 분석을 좀 보시면 돼요. 0128 영문을 스키시면 됩니다. 이거를 현재 외인들과 세력들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이걸 막상 보면은 지금 삼성 창구가 생각보다 매수가 좀 들어와요. 여기는 기관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기관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분들도 좀 어느정도 매수를 하는데 확실히 이 신투, 신투 쪽 물량이 가장 많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생각보다 매도 물량이 많은데도 매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지금 어떻게든 가격 방어를 하려고 한다는 의미를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단기 평선도 또 봤을 때 현재 여기 구간이 뭐냐면은 61선이 121선 위로 뚫는 구간이에요. 현재. 이 딱 지금 현재 시점이. 그러면은 정확히 확대를 해서 봤을 때 거의 일제로 맞물렸어요. 61선이. 분명히 차트가 이대로만 유지가 되더라도 61선 위로 뚫겠죠. 우리가 뭐다 이거를 골든크로스라고 한다. 지금 그런 지점이에요. 여기서 가면은 보대로 7,800원, 8,000원까지 우상향 그린은 상승 추세의 전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확실히. 요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우리가 좀 높게 사더라도 이런 걸 확실히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손해를 입을 확률이 적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 손절은 어디서 해야 돼요? 손절. 자 손절은 4,200선에 하면 돼요. 4,200선. 여기 뚫리면은 지지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예 추세가 반전 추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200가 이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해야 돼요. 4,800원과 4,200원 사이 보면은 지금 거의 한 17에서 18%가 손절가예요. 꽤나 세죠? 이거를 반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만 반반으로 조절하면 돼요. 비중을. 그래서 비중매매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주식에서도.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먹을 게 적더라도 조금 들어가더라도 뒤에 하락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보고하셔야 된다.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죠. 당연히. 대신 먹을 때는 어디다? 8,000원까지 가기 때문에 수익률로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7,80%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죠. 이런 거 정말 잘 따지셔야 된다.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튼간에 그렇게 어려운 종목도 아니에요. 단할 같은 경우가 STO 가상화폐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만은 다행히 다시 흑자 전환했고 매출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문제는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뭔가 영업이익이 빠진 것 같으면서도 어차피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폭등 한번 나오면은 그대로 며칠 안에 찍는다. 이게 천천히 올라가면은 계속 홀딩하면 되는데 빠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하면은 어느 적당선에서 날리셔야 돼요. 어느 적당선에서. 이건 팩트입니다. 무튼간에 이 단할을 우리가 건들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손절가를 꼭 정해놓으셔야 되고 매물대가 상당히 위에 있기 때문에 쉽게 급락은 절대로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제가 지금 가격대 손절가 목표가 추가 매수 이런 거 다 싹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과상화폐가 오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얘는 분명히 또 한 번 더 오를 거란 말이에요. 언제처럼 이럴 때처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다들 영상 끝나면 다 까먹어요. 자동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이라는 게 이게 정보 자체가 휘발성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쉽게 기억을 못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께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두고두고브라고 글로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혹시나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돼요. 이게 단할 대형전략집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올랐을 때 시나리오 내렸을 때 시나리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각각 매수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 그다음에 목표가 세팅을 해놨어요. 정말 쉽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60대 어르신분들도 쉽고 따라할 수 있게 쉽게 따라할 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안에 내용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간단해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연락처를 알아야지 뭐 드리겠죠. 010-5929-7823 여기로 간단히 그냥 단할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자료집 이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요 본인이 지금 시청하신 분이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맞죠? 근데 왜 뭐가 원인인지 생각해보셨어요? 원인이 있어요. 분명히 일렬 원인이 이거 빨리 뜯어고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이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손해가 나고 있는 게 있다 하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야 돼요. 다들 뭐 주식하는 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산프로티비 뭐 선대인 배경 뭐 이런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거 뭐 좋다고 하라고 하는데 이거 좋은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 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벌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 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